시청자 여러분! 아이유예요! 와! 슈퍼주녀다! 대답! 대답! 아이유! 아이유! 진정하세요! 진정하세요!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유씨! 좀 전에 우리 정용화씨의 듀엣 무대!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었어요! 저랑도 한 번 하면 안 될까요? 너무 감사드리고요! 오늘도 뮤직뱅크 연말 결산 특집이라고 슈퍼주녀 분들께서 멋진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! 그렇습니다! 뭐 별건 아니지만 저희 슈퍼주녀가 뭘 좀 하던 좀 멋있잖아요! 네 됐고요! 뮤직뱅크 2012 연말 결산! 아직도 많은 무대들이 남아있으니까! 쭉 즐거운 관람하세요! 즐거운 관람! 즐거운 관람! 네! 여러분도 또 나올게요! 네! 저희 슈퍼주녀 나왔는데 여러분! 채널! 어른!